한글자막 by 한효정 흙을 통해 사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사 그 자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 중 그댈 만나게 하셨죠 처음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기억이 정말 내겐 선명하죠 그 이유는 그 만남이 그냥 택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를 지켜줄게요 부족한 건 아직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 손 잡아요 내 손 잡아요 처음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기억이 정말 내겐 선명하죠 그 이유는 그 만남이 그 이유는 그 만남이 그냥 택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를 지켜줄게요 그대를 지켜줄게요 부족한 건 아직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 손 잡아요 이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 하여도 우리 함께 의지하고 도우며 헤쳐나가요 그 안에서 믿음의 가장 만들다 보면 선하신 그분의 은혜가 넘치리니 사대만을 사랑할게요 사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를 지켜줄게요 부족한 건 아직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 손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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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